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계속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신방. 신방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우리 젊은 교회는 낯선 용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목회 패턴이 신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두 차례씩 대신방들을 하죠. 아주 중요한 목회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방 기간이 되면 보통 목사님 한 분 또 여전사님 한 분 또 우중충한 가방든 몇몇 교인들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이 쭉 다녀요. 집주인 마다 사전에 페이퍼를 놔드리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또 무슨 가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 가정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대신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방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현대인들의 생활의 변화도 있고 또 신방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히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은 신방들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해공군 또 기타 특수부대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부대가 어느 부대일 것 같습니까? 각자 자기가 제대한 부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겠죠. 저는 주특기가 일빵빵이에요. 보호병. 보호병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비행기로 아무리 폭탄 실어가지고 뜨두러 부수도 마지막에는 아군의 군합발이 찍혀야 내 땅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고지에 아군의 군합발이 찍혀서 거기에 깃발을 꽂아야 정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군사적인 논리로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신방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하죠.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요나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아도 동굴 속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 도망간 길 끝에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땅끝에 도망갈지라도 심지어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 겁나는 얘기죠.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것이 치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신방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구체화된 사건이 예수님이 아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것도 성에 안 차시니까 성령님을 대신해서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전부 뭐예요? 신방하시는 사건이에요. 요즘은 세태가 하도 이상하게 변해서 교인들이 죽어가면서 나 신방 좀 해 주세요 그러는데도 나 바빠요. 못 가요. 이러는 목해 세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신방을 강조합니다. 신방은 옛날에나 아버지 세대나 쓰던 구닥다리 구 패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리더이든 간사이든 그리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특별히 목해자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에이 뭐 지갑 그러다 나오겠지? 아니요.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 진원이 왜 안 보이지? 몰라.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에 깊은 경험과 간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옛날에 그렇게 헐벗고 공고할 때 쫙 냄새나는 구석에 나둥그러져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슬그머니 진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손잡고 가자. 밥 먹으러. 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에 벌써 오고 가죠. 그래서 뭉클해집니다. 마음이 풀어지죠. 신방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 장모의 집을 신방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신방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1장 29절을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회당. 여러분 회당은 그 당시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앞에 본 문을 살펴보면서 그 회당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 종교의 본거지 안에 악한 영이 붙들린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죠? 가버나움. 나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위로.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드디어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에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어둠의 군상들이 웅집되어 있어요. 지난 한 시간에는 우리가 회당 안에 드글거리는 어둠의 영들에 묶여있는 귀신의 실체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어느 한 가정이에요. 장모의 집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걸로 봐서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 장모님과는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맞댔던 그런 관계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열병이라는 병명이 등장을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잠깐 한번 언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열병은 명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상태가 반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원문을 들여다보면 열을 받아서 그 뜻이에요. 열을 받아서. 열 받아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 이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은 거 아세요? 느긋하질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화가 많아요. 운전하다가 거리를 흘러가 보면 대번 느낄 수 있어요. 뭐 별상 욕을 다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분노가. 한국 사회의 분노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화가 마음이. 마음 속에 이렇게 얼굴에 화기가 있어요. 화기. 부끄러워서 이렇게 붉으러해지는 그런 붉음이 아니라 안에 이 화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해서 이 화기가 얼굴로 나와요. 얼굴로. 끔찍해요. 그 얼굴을 보면. 이 화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지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것은 어떤 상태를 반복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다는 말이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반복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어떤 열을 받아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데 슬쩍 성경 기자가 힌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30절. 희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은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새롭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 뜻입니다. 그녀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직면한 상태에 대해서 무슨 문제였을까요.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미 한 번 들은 해석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장모가 열을 받아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할 만한 일이 대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관계상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이놈 때문입니다. 이걸 현대판으로 좀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평화롭게 매일 바닷가 나가서 일정량의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잘 부양하던 직장 잘 다니던 어부 베드로가 어느 날 일단의 동네 청년들 맺함께 허름한 시골에서 돌아다니던 청년 하나를 만나더니 갑자기 눈빛이 휙 가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다 집어던지고. 이거는 실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제일 열나고 불날 상대가 자기 와이프 빼고 누구겠습니까. 장모님이죠. 이런 거죠. 그 대기업 S그룹 과장으로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삼일교회 가서 은혜 받고 휘를 꽂혀서 저 아무래도 총신 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보따리 싸서 양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는 말할 것도 없고 딸하고 늘 같이 생활을 해야 했던 장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어요. 그럼 가족은 어떡하고. 그리고 며칠씩 눈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차원에서의 아직도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어지지 않는 여인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 어머님 고생하시죠. 그런데 집안에 장남이라는 놈이 맨날 시커먼 가방 들고 사당동 총신대학교 교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제일 욕을 했던 분이 저 이모예요. 저 놈의 새끼는 자기 집안 형편을 제일 잘 알면서 맨날 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엄마 고생하는 거 안 돌본다고 굉장히 욕을 했어요. 워낙 또 이렇게 입이 거치세요. 입이 거친 데다가 이북분이에요. 이북분. 이북 여자분들이 말이 세고 또 욕도 잘해요. 쌈도 잘하고. 저희 어머니는 이북분이거든요. 사나우세요. 이 가정이 그런 지금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제로 가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뭐 하신 겁니까? 신방을 하신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야 돼요. 안 나오면 쫓아가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 제 인생의 철학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올 때까지. 그 자매가 나올 때까지.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 같은 지인상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분명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끈질김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속의 사랑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믿습니까? 이 한 영혼의 그 아픔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 보통 스타일이 어때요? 에이 그러기다 말기나 그냥. 가자. 지져도 기차는 가는 거야. 그리고 소탄대신하지 말고 일해가면서.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맹수들이 먹잇감을 체포할 때 그건 체포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먹잇감을 포획할 때 대충 하는 법이 없죠. 작은 것도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소자 한 사람도 똑같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어요. 왜? 거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속의 원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기본 정신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자, 보십시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이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권세 또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지금 터치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터치가 된 거예요. 이것을 마태 기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술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을 열어봅니다.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어떻게 하시니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마태 기자는 그 여인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만졌다. 만졌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만 한번 따뜻하게 살그머니 잡아보세요. 끝날 때까지 잡고 설교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도 아주 손잡으라는 거 딱 질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요즘 프리허그라는 것도 있죠?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몇 사람씩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 갔다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꼭 한 번씩 안아주는 게 좋습니다. 오우 수고했어. 저는 이제 우리 애들 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꼭 안아줍니다. 물론 제가 이제 거의 안기는 형국이죠. 아들놈은 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번쩍번쩍 들려요. 번쩍번쩍. 그런데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물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스킨십은 특별히 손을 맞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 여인의 손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병든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금 감정이 어색한 사람끼리도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냥 무슨 속사정이 복잡했더라도 그냥 한 번 가서 안아버리세요. 그러면 다 논리가 무너집니다. 에이 내가 왜 쓸데없이 그랬나 내가 그 소소한 일 가지고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오죠. 그만큼 사람의 이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것은 소중한 소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셨어요. 마태 기자는 손을 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지만 각각 다른 동작을 포착해서 묘사했을 뿐이에요. 손을 잡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타고 여인의 심령 속으로 심장부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내 심장 한복판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돌아보면 너무 직선적이고 좀 굳은 생활을 했던 과거가 있어요. 여성들하고 악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3일교회에 와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가끔가다가 얼핏얼핏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매들하고도 손 내미는 게 선뜻 안 갈 때가 있어요. 여자들하고 악수를 안 했어요. 난 절대 정으로 목회 안 한다. 이런 별 거지 같은 이유를 혼자서 골똘히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여성들하고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악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처음에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싸가지 없는 목사 교만한 목사 그래도 마이웨이 내 길을 가련다 욕해라 어느 정도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고 뭐 그러려니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욕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참 죄송해요. 그때는 저도 시퍼렇게 젊었고 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맞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을 만나든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 만나고 안아주세요. 둘이 몰래 앉지 말고 공동에 다 보는 자리에서 다 보는 자리에서 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일으켰다. 그런데 일으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게이로 에게이로 이 말은 부활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병든 마음에 쩌릿하게 들어가니까 이 여인의 죽은 영혼이 회복이 되고 병든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게이로 일으켰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적 세계관에 꽉 묶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걱정이 가득했어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다 그렇잖아요. 이 놈의 자식 처자식은 어떡하라고 누굴 따라 나서 이 판에 이게 당연한 장모로서의 염려와 금신과 걱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 불덩어리처럼 옛날의 그 불덩어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불덩어리가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일으키니 여기 철저하게 항상 주님이 주도적입니다. 이 여인이 고쳐주세요. 이런 호소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손대시고 일방적으로 일으키는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구원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에게이로 일어납니다. 일어난 게 다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어떻게 됐죠? 성경을 잘 보세요. 자 31절 열병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하죠? 욕을 퍼붓던 그 무리들에게 여인은 섬김의 자세로 확 뒤집어집니다. 이걸 인생이 뒤집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수정든이라는 이 고백은 마가복음 전체의 실질적인 주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섬기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초점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키워드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다같이 열어보십시다. 10장 45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최초로 마가복음 기자를 통해서 육신의 병을 고쳐낸 개인의 기록 현장이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현장이에요. 그 고침이 무슨 결과물로 나타났는가 하면 그 고침 받은 자가 일으킴을 얻고 어떤 자로 바뀌었어요?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수종드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수종드니라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이 됐는가 하면 집사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집사는 무슨 직책이에요? 수종드는 자예요. 원래 그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밥상 옆에서 서빙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집사의 직책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가보금 전체의 굵은 주제입니다. 요즘은 거의 아이패드를 다 쓰죠. 안 씁니까? 쓰죠. 아이패드에 보면 요즘은 팟캐스트 그래서 팟빵이라고 그러죠. 팟빵. 팟캐스트 방송. 거기에 아주 유익한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좋은 강의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요즘은 또 외국어는 밑에 어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 자막을 달아줘가지고 그냥 영어를 못 들어도 다 볼 수 있도록 좋은 패드 같은 방송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맛있는 교회사 이야기라는 방송이 있어요. 감신대 이덕주 교수가 매 정한 시간에 나와서 방송을 한 걸 매번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구수하게 그 한국 교회에 감추어졌던 감추어졌던 이야기를 옛날 얘기해주듯이 슬슬 풀어줍니다. 제가 팥빵을 듣다가 팥빵은 원래 먹는 건데 듣다가 누구 이야기를 듣게 됐는가 하면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좀 찾았어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가면 3대가 6명이 가족묘식으로 묻혀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캐나다의 186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그가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을 해요. 그리고는 뉴욕으로 나와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뉴욕 퀸즈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생으로 어느 병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운명의 여인과 눈이 맞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제타라는 여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로제타 굉장히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그 여자 대본 알만한 분이에요. 이 로제타는 펜실벤야 의대를 선교를 위해서 입학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분도 그 어느 병원에 실습생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두 사람의 뜻이 비슷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둘이 약혼을 하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 것은 남자는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를 원했고 중국은 큰 나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한국에 여의사가 없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의학을 준비하던 여자예요. 특이한 이력의 여자입니다. 로제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 상체를 남자는 물러리 이루니와 특별히 여자 의사 앞에서도 노출을 죽어도 안하기 때문에 등에다가 대고 진료를 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급히 먼저 들어와 있었던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여자 의사 좀 보내달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여자가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권층 중에 특권층 인데 그런 수제들이 뭐하러 그 당시만 해도 딴 끝에 당하는 극동 이름도 모를 조그만 나라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보고를 우연히 접해듣고 이 로제타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 조선 땅에 여자 의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두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운명의 장난처럼 선교지가 비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는 중국 땅으로 가고 여자는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제임스 홀이 그리움이 너무 사무쳐서 선교본부에다가 선교지 변경 요청을 합니다. 선교도 좋지만 내 사랑하는 여인이 가있는 그 이름도 모를 극동 조그만 나라에 나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선교본부에서 허락을 해요. 이들의 아픈 사랑을 우리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선교지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중국 간지 1년 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미국에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는 최초의 외국인 결혼식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요. 이분들 가족 이력을 보면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초의 외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해요. 그 안에는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미일간의 갈등도 빚어지고 하는 가운데 그만 이 윌리엄 제임스 남편이 풍토병에 걸리게 돼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서른 네세 나이에 죽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미 어린 아들이 하나 있고 뱃속에는 유복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딸인지 아들인지 도 모르는 생명이 뱃속에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상심에 로제타는 출산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마자 3년 만에 남편이 숨진 조선 땅에 다시 돌아오죠. 그 남매를 데리고 둘째가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만 풍토병 전염병에 걸려서 이 딸마자도 조선 땅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참 가족사를 보면 이 땅을 위해서 너무나 희생을 많이 치렀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한국 땅에서 이 로제타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남편의 죽음을 기려서 평양에다가 기홀 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기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남편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다. 이름을 아주 쉽게 짓죠. 병원 이름이 기홀 병원인데 이 병원은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일찍이 맹인교에서 맹인 학생들을 또 맹학교에서 맹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로제타 점자 타자기라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만든 겁니다.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점자 교육을 가능케 한 여인이에요. 점자 타자기를 만듭니다. 점자 책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맹학교를 세우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분이 설립한 학교는 이대 병원 인천 간호대학 인천 기독병원 경성 여자 의학전문학교 이 학교는 나중에 고대병원이 됩니다. 병원을 이렇게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1951년에 85세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났던 그 아들 셔우드 홀은 후에 광성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언을 하나 남기죠. 그 연설을 할 때 이 셔우드 홀은 91세 에요.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가 숨진 그리고 내 어린 여동생이 숨진 이 조선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도 이 땅에 묻힙니다. 이렇게 이 가족은 많은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후에 이 가족에 대한 잠깐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셔우드 홀이 후에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써요.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인간이 있다. 그 책보다 더 위대한 양화전에 묻힌 성교사들은 모두 젊은 청년들이었다. 대개 보면 가서 연역을 보면 나이들이 23, 26 거의 이 사이에 한국 땅에 무모하게 건너와서 결코 무모하지 않게 죽어간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생명부지의 나라 조선에 간다고 했을 때 무모하다 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렇게 헌신했지만 정작 보금전파는 불법이라 거절당하고 낯선 이방인으로 무거당하고 사역의 열매는 변변치 못했다. 그러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사랑했고 죽어서도 자녀들에게 사명을 이어갔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의 사명이었다. 이해받지 못했으나 그 신실한 신앙과 사랑이 고마워 조금씩 선교의 문이 열리더니 120여 년이 지난 10년 전 책이니까 지나서는 이 땅에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무모한 열정으로 시작된 조선선교는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가 되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이 참 가슴 묵직하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 되었다. 그것이 이 목숨을 걸고 대를 이은 사랑에 대한 도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달을 모두 넉 달을 사방에 흩어져서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당대에 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무모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 한복판에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로서 사랑에 순종과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종 들고 섬기는 자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그런 물리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무리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수종 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빌립보소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원 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일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 수정되는 인생으로 또 한 주간을 장응해서 목포에서 승리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혼이 당첨되고 당첨되어 싸우니 그대의 눈빛으로 주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망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그 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혼 구할 때 그 신 사랑 안에서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당첨되고 당첨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당첨되고 당첨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의 바라봅니다 주의 바라봅니다 주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당첨되어 내 영혼이 당첨되어 주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당첨되어 내 영혼이 당첨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당첨되어 내 영혼이 당첨되어 주의 바라봅니다 주의 바라봅니다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는 내 개인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처럼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일으킵을 얻고 그분만 수정되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물리적인 죽었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장흥목포 선교를 위해서 한 주간 그 현장에서 놀라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텐데 아무도 침련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겨 놓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순렬의 권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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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